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얼마전 저의 대학 선배님께서 박선생은 전공이 뭐야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뭐 예상 답변이라고 한다면 눈이요 아니면 코요 아니면 양악이요 아니면 가슴이요 이렇게 그 얼굴 부위나 수술명에 대해서 답변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제가 관상성형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전공이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지었더랬었는데요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도 전해부터 나그네 옷을 벗기 위한 북풍과 햇볕의 대결에 대한 이속우아를 어머니에게서 들었었는데 그 왼쪽이 물리적인 완력을 이용해서 막 옷을 그냥 벗기려 하는 것이라면 오른쪽은 순리에 따라 저절로 옷을 벗기게 한다는 내용이었더랬습니다 성형수술로 치자면 왼쪽은 직접적인 방법 오른쪽은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눈, 코, 가슴, 양악 등이 왼쪽이라고 한다면 관상성형수로 오른쪽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눈알 자체를 많이 노출이 되게 하려고 눈 앞쪽 그 빨간살이 훤히 보일 정도로 앞트임을 하고 눈매 교정을 하는 것은 눈동자가 많이 보이게 하는 직접적으로 눈을 크게 하는 방법인데 센 북풍으로 옷을 벗기려 하면 옷을 더 감싸 안 듯이 그로 인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게 됩니다 그에 비해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눈 앞쪽이 약간 덮여서 눈동자가 몰려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눈꺼풀이 눈동자를 가려서 약간 덜 떠져 보인다고 하더라도 눈썹을 눈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게 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눈 자체를 많이 건들기보다는 전태궁을 시원하게 해줌으로써 온화한 인상과 품격을 만드는 것이 관상성형에 주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년에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할 때에도 팔자주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여 필러를 주사하게 되면 팔자주름이 융기되면서 인중이 길어지게 되고 입가주름 필러로 꺼진 주름이 펼쳐지게 되면 입꼬리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코 옆 거짐 동시 윤기와 하관 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들은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옷을 벗기는 방법에 비해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한 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 여기 40대였을 때 그리고 60대 80대가 되었을 때 여성의 얼굴 모습을 보시면 왼쪽 얼굴은 뭔가 상승의 기운이 있다고 본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강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우리 관상성형 구독자님들께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중 길이가 충격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얼굴이 처졌다고 할 때 처진 살을 귀 쪽으로 당기는 안명거상술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형외과에서는 조직이 스위핑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쓸어 올려진 피부결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처져 있는 것보다야 위로 당겨져서 훨씬 나은 모양이긴 한데요 이에 착안하여 얼굴 표정 근육 중에서도 왼쪽과 같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위로 올라가는 근육과 오른쪽과 같이 얼굴 조직을 내리는 근육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활경근 혹은 광경근은 바로 노란 화살표의 목 근육입니다 이 활경근이 수축하게 되면 볼살이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가는 얼굴 표정이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40대에서 중간에 60대 그리고 오른쪽에 80대 얼굴이 갈수록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옆쪽 얼굴 살이 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목의 변화가 뚜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피부 밑에 넓은 목 근육에 이렇게 보톡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래쪽 3분의 1 얼굴을 리프팅하면서 턱 라인을 갸름하게 하고 처진 입꼬리와 불독살 조울도 교정한다고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즉 미국에서 의료분야의 FBI CIA와 같은 NIH의 논문에 나와있다고 출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인중을 짧게 하는 인중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이 간혹 선생님 저는 인중에 맞으려고 그러는데 왜 목에 주사를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활경근 보톡스 주사법은 그 센 바람으로 그냥 옷을 벗기는 방법이 아닌 그 더 이상 인중이 길어지지 않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간접적인 하관 받침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각턱 보톡스를 그 사각턱 교근에 맞는 것은 직접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작아지게 갸름하게 하는 방법이고 목에 있는 활경근에 활경근 보톡스를 맞는 것은 얼굴을 이렇게 리프팅을 해서 간접적으로 갸름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는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인 볼처짐도 예방하면서 입꼬리도 상승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보톡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